먹어주는 거 없어! 먹어주는 거 없어! 먹어주는 거 없어! 입으로 먹어도 돼요, 근데. 입으로 먹어야 돼. 그럼 뭐 어렵나? 왜 먹어? 그럼요. 난 되는 줄 알았어.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오, 똑똑한데? 숙여서 먹겠지? 숙여서 먹겠지? 먹을게 그냥. 먹어봐봐. 야, 그거 먹는 거야? 뱉은 거 아닌데? 맛있어. 피 흘리는데? 피 흘리는데? 스즈, 스즈. 피 흘리는데? 뱉, 뱉, 뱉. 펼! 야, 너 못생겼어! 못생겨 보여! 하지마. 야, 그렇게 맛없어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인데? 썩? 처음에 양배추 맛이었다가 약간 커텐 맛이 나요. 잠깐만! 네가 커텐을 먹어봤어? 먹어보지 않았는데 뭔가 맛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